삼성증권의 매매행태를 최근에 보면 최근도 아니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묻지마매도를 하고 있죠. 이런 매매행태를 봤을 때 특검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삼성증권은 셀트리움 그룹에 기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 보면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셀트리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죠. 확인이 된 상태에 레키로나주 승인까지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는 그런 형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웬일인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구장창 매도만 하고 있죠. 주식투자의 형태가 아니고 뭔가 누군가의 특명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공매도인지 아니면 차명계좌를 가지고 누군가의 특명을 받고 셀트리움 주가 무조건 못 올라가게 막아라. 안그러면 너 얄짤 없어. 약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뒤펌근까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사가 좀 되어야 되죠. 뻔히 지금 이런 형태가 매매 형태가 누구나 지금 셀트리온에 관심을 가지고 좀 쳐다보고 있으면 뻔히 보이고 있죠. 뻔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죠.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을 돌리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어디서 찍어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가를 계속해서 매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매맹태를 보이는지 이거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단타의 역할도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의 역할도 아닌 것 같죠. 단타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돈 버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 의도라 그러면 이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작의 가능성이 너무나 냄새 나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본 거죠. 주작이라는 게 주가를 올리는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죠. 주가를 내리는 것도 주가가 상승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공매도의 방해라 그러면 그래서 이 공매도가 왜 폐지가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삼성증권 공매도 창구라면 이 공매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제 계속되는 지속되는 성장성 그리고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고 강력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렉키로나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약이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매출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불구하고 외인들은 이렇게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서고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이 삼성증권 신안도 그렇고 EBS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삼성증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상한 매맹태죠. 이런 매맹태는 주가를 조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런 매맹태가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이 삼성증권에서 지금 벌써 3만 7천주 3만 8천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메릴린치하고 SG증권 들어왔죠. SG는 이제 10시 14분까지 좀 사다가 지금 끝이 났고 메릴린치에서는 계속 사고 있죠.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이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휴미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났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쇼커버링 뭐 이런 부분들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삼성증권은 도대체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고 계속 그러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제 왜 이런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단순하게 공매도들이 주가를 막기 위한 그런 행태인지 아니면은 어떤 무슨 뒤에 어떠한 특명을 받고 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주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쨌거나 이상하다는 부분은 대부분의 이 투자자들이라면 셀트리온 투자자들이라면 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이베스트도 지금 매도하다가 이제 좀 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의 환경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지금 공매도가 2조가 넘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 셀트리온이 크게 급변하는 이 환골탈태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런 게 이제 최종 감흥까지 거의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렇게 일어나죠. 승인 발표 안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뭔가 특명을 받은 것처럼 무조건 나는 뭐 돈 버는 거 관심이 없고 관심 없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죠. 이거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조사하면은 아주 뭔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대기업 총수도 지금 잘못하면은 구속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 철저히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삼성증권.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사고 쳤죠. 이 돈이 없는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실제로 위조지표 찍어낸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사고를 치고 한번 박사를 내고 시장을 박사를 한번 낸 후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들통이 난 거죠. 위조지표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백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부분을 실제로 보여준 게 이 삼성증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셀트리온에서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불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지 철저하게 정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이제 이 공매도 특별팀 전담팀을 신설을 했죠. 신설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특별팀 신설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의 인력은 이 셀트리온의 셀트리온 그룹을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아주 큰 뭔가가 나올 겁니다. 지금 워낙에 이상한 매매 행태가 지금 계속 자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삼성증권의 이런 어떤 세력들 공매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매도 지금 신설된 공매도 전담팀은 이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의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공매도 1위죠. 타의 추정을 불여하는 공매 금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딱 다리를 틀고 앉아 있죠. 그런 부분부터도 상당히 좀 이상하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증권과 이베스트 신한증권, 신한투자 여기는 철저하게 파봐야 됩니다. 특히 삼성증권 이거는 철저하게 파면 뭔가 큰 고구마 줄기 같은 하나 이 정도인지 알고 뽑았더니 줄기가 다닥다닥 붙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매매 행태를 이 셀트리온의 삼성증권이 이렇게까지 원기처럼 붙어 가지고 단 한 주도 사지 않고 계속 팔기만 하는 지금의 셀트리온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런 매매 행태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죠. 그러면 뭔가 부정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해볼 만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대놓고 지금 이러고 있죠. 대놓고 신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셀트리온은 삼성증권의 매매 행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 철저하게 현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이 압수수색을 한번 하면 대반에 나올 겁니다만 뭔가 이상신호가 있다 딱 잡아내고 그걸 이용해서 특검에 좀 넘기고 합동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매매 행태가 계속 셀트리온의 삼성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지금 원기처럼 붙어서 이렇게 주가를 짓누르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